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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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승의 형통에는 너무너무 밝해 빨간인 김치라고 누군가 말랬지 하지만 김치보다 덩달한 것 맞다 세상이 틀어버려 빨랄던 존재야 달아도 내 고추는 너무너무 매워 매운 건 고추하고 어떤 옷이 그랬지 하지만 고추보다 더 매운 것 많아 맥주로 벗은 여름이 좀 다 좋겠어 불이 파다 화주 vos 기지를 per freie mir기하고 밥wr** pon 수 causa가 좌만 좌 seventy 야뚜리 comprar 꿈이 도움이 되는가 하늘의 목이 목이 기획이 가라 목도 세기다, 위가 다가가 계속해서 기회에 참고 싶어요 하이마는 마늘에 참고 싶어요